음악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캠퍼 프로파일러 스테이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캠퍼 프로파일러 통합 원격 스위치 시스템인 캠퍼 프로파일러 스테이지는 연주자에게 최고의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연주자들에게 호평을 받은 캠퍼 프로파일러 디지털 기타 앰프와 프로파일러 리모트를 결합한 푸트 컨트롤러로서 잘 알려진 프로파일러 헤드 및 랩과 동일한 기능과 전설적인 사운드를 제공하며 그 이상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캠퍼 프로파일러 스테이지는 단순한 악세서리가 아니라 완전한 프로파일러입니다 기타 앰프의 음향 DNA를 캡처하기 위한 캠퍼의 고유한 프로파일링 기술이 적용된 멀티 이펙트 파워하우스입니다 전세계 전문 스튜디오에서 완벽한 조건으로 제작된 세계 최고 수준의 수백가지 기타 앰프로 구성된 프로파일 풀이 미리 로드되어 있습니다 프로파일러와 리모트의 조합을 사용하면 연주시 보다 쉽게 사운드 제어가 가능하며 리그 스위치와 복잡한 파라미터 모프를 모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직관적인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대비를 높여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어둠 무대나 매우 밝은 야외 무대에서도 연주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5개의 버튼을 사용하여 퍼포먼스당 5개의 다른 릭에 직접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한번 탭하여 릭을 선택하고 다시 탭하여 모핑을 트리거할 수 있습니다 뱅크 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체 연주를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4개의 이펙터 버튼은 릭마다 개별적으로 할당할 수 있으며 이 설정은 휴대폰에 새 연락처를 옮겨 놓는 것보다 쉽습니다 최대 4개의 익스프레션 페달을 연결하여 사운드의 연속 파라미터를 제어할 수 있으며 또는 더 많은 토골 기능을 위해 외부 스위치를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캠퍼 프로파일러 스테이지는 2개의 플레인지 또는 기타 키비닛을 직접 스테레오 피드와 독립적으로나 동시에 구동할 수 있는 전용 스테레오 모니터 출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와 스테이지에서 캠퍼 프로파일러 스테이지는 그 어떤 장비보다 연주자에게 완벽한 사운드와 간편한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어스 가이드 오늘은 캠퍼 프로파일러 스테이지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캠퍼 프로파일러 스테이지의 외관과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